안녕하십니까 약들약의 고약사입니다. 화이팅 한번 외치고 시작하지요. 화이팅! 여성분들이 많이 걱정하고 계시는 그 자궁근종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그 자궁근종에 대해서 좀 기본적인 내용으로 한번 달아보고요. 도움이 되는 영양제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여성분들에게 상당히 많이 발생하는 질환이고 상당히 많은 분들이 고민을 하고 고통을 받는 그런 질환으로 알려져 있고 자궁근종, 단항성, 난소증후군, 난소염과 더불어서 가장 많이 2가지 질환으로 진단을 받고 있는 그런 질환이더라고요. 자궁근종 너는 뭐니? 자궁근종은 이제 잘 아시겠지만 암이 아니고요. 섬유화된 조직이 부풀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절 형태로 이렇게 섬유화돼서 자궁 속에서 조직들이 부풀어 오르는 게 자궁근종이고요. 보시면은 자궁근종은 총 3가지 유형의 자궁근종이 있습니다. 자궁 안에 이렇게 있으면은 근육층과 장막층과 점막층이 있는데 근육층 여기 사이에 부풀어 오르는 자궁근종이 있고요. 장막하 근종이 있고 점막하 근종이 있습니다. 이 3번 점막하 근종이 가장 몸을 불편하게 만드는 그런 질환이고요. 근육층 내에 존재하는 것들이나 장막하에 있는 것들은 사실 불편함을 유발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아무튼 이런 3가지 타입이 있다. 그리고 자궁근육 내에 발생하는 섬유화된 조직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고요. 암은 아니고 양성종양 이 정도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궁근종은 섬유화된 조직이 자궁 내에서 자라난 거고요. 과거 대비 많이 증가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자궁근종이 보통 20대에 한 20% 정도 20대에 20%, 30대에 한 30%, 40대에 40%, 50대에 한 50%까지 점점점점점점점점점 나이가 들수록 늘어나는 그런 질환이고요. 나이가 들면서 유병률이 증가한다. 그리고 보통 시작하는 시점은 생리가 시작되는 초경 때부터 자궁근종이 시작될 수 있다. 폐경이 올 때까지 점진적으로 늘어나고 크기는 커진다고 합니다. 보통은 한 75% 정도의 자궁근종이 있는 여성분들은 증상이 없다고 해요. 그래서 잘 모르고 있죠. 25% 정도가 증상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이렇게 점막하에 생기는 3번 이런 근종이 있을 때 증상이 보통 나타나는 편이라고 하고요. 이 증상들은 잘 아시겠지만 배가 부풀어 오르기도 하고 장막하 근종이 생기면 방광을 눌러서 소변을 자주 마렵게 하기도 하고 소변이 안 나오기도 하고요. PMS, 생리전증후군 같은 게 좀 심해지기도 하고 생리통이 심해지기도 하고 성교통도 있고 그리고 변볼 때 불편한 게 있고 소화불량이나 복부 팽망감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생리를 할 때 출혈량이 많아진다고 해요. 마트에서 근무할 때 제가 아는 여성분 중에 한 분 30대였는데 PMS, 생리전증후군이 하도 심하셔가지고 진통제를 달고 사신 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생리량이 되게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연히 산부인크 검진을 하러 갔는데 근종이 엄청 큰 게 발견돼가지고 그 제거 수술을 받고 온 뒤로 많이 좋아졌다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자궁근종의 원인은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의 균형이 깨진 거 보통 에스트로겐 과잉 상태일 때 자궁근종이 진행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에스트로겐 농도가 상대적으로 높아지면 자궁 내에 있는 근종이 성장을 한다고 합니다. 확실한 증거는 없고 여기에 대해서 추정만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환경호르몬 어떻게 보면 에스트로겐 유사체가 들어와서 에스트로겐 과잉을 만드는 거거든요. 외부 독소가 들어와서 에스트로겐 과잉을 만들고 그것들이 부인과지라는 유발하고 자궁근종 같은 걸 키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또 에스트로겐 과잉을 만드는 것 중에 하나가 갑상선 기능저하가 있거나 혹은 스트레스,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부신고갈이 생기고 부신고갈이 생기면 프로게스테론 합성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에스트로겐의 비율이 과잉이 되는 상태가 됩니다. 부신고갈로 인해서 에스트로겐 과잉, 프로게스테론 저하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지방이 많은 음식을 먹거나 여성분들은 에스트로겐 자체가 지방 계열의 성분이기 때문에 비만이 되면 이렇게 에스트로겐 과잉이 될 수 있습니다. 체중 조절이 안 되고 과체중에다가 고기류를 많이 드시는 분들 고기류도 에스트로겐 과잉을 만들 수 있고 운동을 안 하고 스트레스 많이 받고 식습관이 좋지 않으신 분들 그리고 환경호르몬에 노출이 많이 되고 갑상선 기능저하가 있는 이런 분들이 자궁근종을 키울 수 있다고 하고요. 현대인들에게 적용시킬 수 있는 것들은 이런 것들이죠. 4번과 5번 스트레스와 식습관, 생활습관의 불균형 이런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운동을 해야 되겠죠. 그럼 병원에서는 어떻게 진단을 하고 치료를 어떻게 할까요? 보면은 일반적으로 간단한 초음파를 통해서 진단을 한다고 하고요. 이건 제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참고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촉진, 손으로 진단을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MRI 같은 걸 찍어보기도 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치료는 기본적으로 원칙은 지켜보는 겁니다. 지켜보고 성장이 되고 커지냐 아니면은 커지지 않고 유지가 되냐를 지켜보는 게 원칙이고요. 약물로 치료하는 경우가 있는데 작은 근종이 아주 크진 않지만 생리전증후군 같은 게 아주 심하다. 그러면 피임약 같은 거를 여성 호르몬제를 처방을 하고요. 크기 자체를 줄이기 위해서 수술을 하기 위해서 크기를 줄이기 위해서는 여성 호르몬 억제하는 게 있거든요. 그 호르몬제를 활용해서 오래 먹지는 않습니다. 여성 호르몬을 억제하기 때문에 몸에 좋지 않아서 한 6개월 정도까지를 복용시켜서 크기를 줄인 다음에 수술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약물료법이 있고 법적으로 수술을 하는 거죠. 여기 보시면은 절개해서 근종만 제거하는 그런 수술을 한다고 합니다. 의사가 아니고 의료인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판단할 수는 없지만 수술은 정말로 신중하게 하셔야 됩니다. 자궁근종이 심하다고 해서 난소랑 자궁을 다 드러내는 경우가 있어요. 제한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거 아시겠지만 다 드러내면 조기 폐경이 자동으로 되는 거거든요. 심하다고 해서 제거하자고 하는 병원이 있으면 일단 여러 병원을 더 돌아다녀 보시고 큰 병원을 가보세요. 작은 동네 산부인과나 아니면 유명한 산부인과라고 해서 개인이 하는 산부인과에서 이거 무조건 제거해야 된다고 했다가 큰 병원 가서 교수가 당황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제 아는 분들, 단골분들 얘기 들어보면 이걸 왜 제거해야 되지? 하면서 누가 그런 소리 했냐 하면서 윽팍 지르시는 교수님도 있었다고 할 정도로 제거하는 거 정말 여성에게 소중한 장기이기 때문에 일단 동네 병원에서 제거해야 된다 이렇게 추천을 하고 수술 날짜를 잡자 이렇게 얘기하면 큰 병원으로 꼭 두어 군데를 크로스체킹을 하셔야 됩니다. 임의로 하시면 큰일 납니다. 5번 도움이 되는 영양제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본론인데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에스트로겐 불균형을 개선시키고 그 다음에 스트레스와 여러 가지 근본 원인들이 있었죠? 앞에서 말씀드렸던 게 에스트로겐 과잉 에스트로겐 과잉과 환경호르몬, 갑상선 기능저하, 스트레스, 지방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작은 근종이 촉진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에스트로겐 과잉을 제거해주는 걸 원칙으로 영양제를 구성하게 되는 거고요. 에스트로겐을 눌러주는 게 리그난 그 다음에 승마, 블랙호우시라고 해서 서양 승마가 있죠? 그 다음에 이소플라본 우리 몸에 에스트로겐 과잉을 좀 눌러주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일반적으로 장기적으로 꾸준하게 챙겨드시면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의 불균형을 개선시켜서 PMS도 개선시켜주고 그리고 이런 작은 근종도 개선시켜줄 수 있다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트로겐 우세를 교정하는 게 이런 게 있는데 주치의에 따라서는 이런 천연 성류나 이런 리그난 승마 이런 것들을 절대 먹지 말라고 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주치의와 꼭 상의를 하셔야 됩니다. 1번 같은 경우는 사실 작은 근종이 있는 분들은 여성 호르몬제를 처방하기도 하거든요. 여성 호르몬제에 대비 훨씬 더 약한 약이기 때문에 이것들은 큰 문제가 없다고 하고 다만 제가 책임을 못 지기 때문에 주치의와 꼭 상의를 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스트레스를 교정하는 거 말씀드렸듯이 작은 근종이 계속 재발하고 계속 여러 군데 생기고 커지는 분들 그런 분들은 스트레스와 피로를 개선시켜주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교정하기 위해서 마그네슘을 꼭 섞어주시고 비타민 B군을 구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작은 근종이 있는 분들은 비타민 D 농도가 대체로 부족하다는 연구 데이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비타민 D는 꼭 따로 챙겨드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일단 작은 근종이 있는 분들에게 대체로 비타민 D가 부족했기 때문에 채워준다 이런 개념으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4번 작은 근종이 생기면서 여러 가지 불편한 증상들 생리전증후군이나 어떤 통증 그런 게 심하신 분들 그런 분들의 증상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오메가3 마그네슘 마그네슘 위에서 말씀드렸지만 한 번 더 말씀드리고 비타민 B군 이게 오마비죠? 마비 오마비가 여기에서도 적용이 됩니다. 되게 중요합니다. 오마비 그래서 일반적으로 남녀노소를 안 가리고 되게 중요한 오마비가 있습니다. 이거는 부신 피로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이겨내고 부신 피로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오마비를 기본적으로 세팅해 주시는 게 중요하고요. 간혹 가다가 오메가3를 먹으면 작은 근종이 더 커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이 되게 많았거든요. 오메가3하고 작은 근종과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아마 잘 모르는 의사분이 얘기했을 거예요. 오메가3 같은 기름, 감마 리놀렌산 같은 기름, 그다음에 석류 추출물 이런 걸 그냥 싸잡아 가지고 천연 여성 호르몬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고 먹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는 거 같더라고요. 알아보니까. 제가 말씀드리건데 오메가3와 관계 전혀 없습니다. 오메가3 드시는 게 이득이고요. 간혹 가다 모르시는 분들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답답할 노릇이지만 아무튼 너무 신경 쓰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무튼 그 오마비는 통증과 PMS 개선에도 도움이 되고 피로회복, 부신 피로에도 필요하기 때문에 꼭 기본적으로 세팅해 주셔야 되고요. 5번. 종양이나 섬유화된 조직이 성장하는 걸 억제해 주는 게 또 커큐민이 있거든요. 커큐민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데이터가 있었고요. 그리고 항산화제를 먹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데도 있었는데 항산화제는 제가 그냥 스트레스를 이겨나는 데도 도움이 되고 그 다음에 예측 못하는 종양들이 성장하는 데도 분명히 억제하는 효과가 있거든요. 항산화제는 제 뇌피셜로 그냥 둘린 건데 항산화제도 꼭 챙겨주셨으면 좋겠고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 원인 중에 보시면 환경 호르몬 같은 외부 독소가 들어와서 여성 호르몬의 밸런스를 깨트린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걸 해독해 주는 식품들이 있거든요. 엽록소가 들어가 있는 거죠. 스피룰이나, 클로렐라, 보리세순 등등등 엽록소가 많이 들어가 있는 세순으로 돼 있는 이런 보충제들을 참고하셔서 디톡스 개념으로 충분하게 복용하시면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요약하자면 에스트로겐 과잉을 개선시키는 게 1번 리그난, 서양승마, 이소플라본 이런 게 있고 스트레스를 완화시켜주는 마그네슘과 비타민 B군 그 다음에 부족한 걸 채워준다는 개념에서 비타민 D 그리고 오마비 피로개선, 부심피로개선 그 다음에 작은 근종이 있어서 생기는 PMS나 통증들을 개선시켜주는 목적에서 필요하고요. 1, 2, 3, 4번이 기본적인 구성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작은 근종을 조금 억누를 수 있는 커큐민도 하나의 선택지가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비타민 C, E, 알파리포산 같은 항산화제 그 다음에 디톡스를 해주는 스피료리나, 클로렐라, 보리세순, 추출물 이런 게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자, 고약사의 생각 작은 근종은 여성분으로 한 50%가 가지고 있을 정도로 되게 흔한 거고요. 제가 좀 알아보니까 너무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거더라고요. 이걸로 인해서 불편한 게 생기시는 분들은 한 25% 정도니까 잘 관찰하시고 추적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 모든 질환이 마찬가지지만 좀 긍정적인 사고를 하시고 남자로 따지면 전립성 비대증이 생긴 거나 비슷하거든요. 남성 호르몬 때문에 생기는 거 전립성 비대증, 여성 호르몬 때문에 생기는 작은 근종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그냥 관리하면 된다. 그리고 큰 원인이 되는 게 스트레스이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이겨낼 수 있는 어떤 습관, 취미 같은 게 필요하다. 그리고 비만이 유발하는 큰 원인이기 때문에 운동과 체중관리 기본 그리고 밀가루 음식 줄이고 야채 위주의 식습관, 고기류 섭취를 줄인다. 이런 식습관, 건강한 식습관으로 교정하면 피로 개선, 성인병 개선 따라오는 게 작은 근종도 좋아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영양제는 증거가 많이 부족해요. 논문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냥 몸에 건강할 수 있는 조합을 선정해서 복용하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부담 없는 오마비에다가 비타민 D를 넣으시고 항산화제를 하나 섞어주시면서 운동하시면서 관리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많이 문의주셨던 작은 근종에 도움이 되는 영양제가 어떤 게 있나 한번 다뤄봤고요. 작은 근종은 원인 자체를 정확하게 아직도 몰라요. 그랬기 때문에 치료법도 애매한 거죠. 영양제를 어떻게 세팅하나 설계하는 것도 되게 애매합니다. 증거가 없어요. 그래서 제 경험에 우러나온 것과 여러 가지 서적에서 찾아봐서 조합을 해봤네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